오늘 어떤간증 4304에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도와 중복의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이 어떤간증 4304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복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살이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은 사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소해서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는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나살수에 해결될지어다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안소해서 그 문제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 그 문제가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나살수에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은행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다. 은행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또한 모자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사이가 해결될지다 가정경제가 해결될지다 경제문제가 해결될지다 모녀사이가 해결될지다 모녀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사이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업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업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모든 문제문제마다 주님 피무소로 안쏘여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죄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그리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부로 명하노니 5장 6부에 들어있는 모든 암병은 떠나갈 죄다 나사에서 떠나가라 모든 암병이 떠나갈 죄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나사리 수 폐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경화증이 치유될지다 간경화증이 치유될지다 간경화증이 치유될지다 간암 환자가 많이 빛이 나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SPSPS 간암 환자가 많이 치유되고 있는 걸 봅니다 SPSPS 오른쪽 부분에 간암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장군경보함이 치들지다 장군경보함이 치들지다 장군경보함이 치들지다 최장암이 치들지다 최장암이 치들지다 나사리스므로 최장암이 치들지다 SBS 최장암이 치들지다 최장암이 치들지다 SBS 최장암이 치들지다 최장암이 치들지다 성령님이 이 마십니다. 예수님이 이 마십니다. 제자감이 치유될지다. 예수님의 제자감이 치유될지다. 나사로써 깨끗이 치유될지다. 빛이 이날지다. 주님의 피운손으로 안서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안서여 주시옵소서. 체장암이 치료될지다. 체장암이 엄청난 차도가 있습니다. 빛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체장암이 치료됩니다. 지금 체장암이 치료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료될지다. 대장암이 치료될지다.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다. 백혈병이 떠나갈지다. 또한 폐기력이 치료될지다. 통풍이 치료될지다. 통풍이 치료될지다. 당뇨가 치료될지다. 코레스토이 정상이될지다. 코레스토이 정상이될지다. 고혈암이 치료될지다. 저혈암이 치료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료될지다. 손목 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방염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난수암이 치유될지다 각종 모든 피부병이 치유될지다 아토수가 치유될지다 조상 저주 귀신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다 예수의 예수의 믿음으로 선언전자마다 다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되는 역사에 일어날지다 주님이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장암 환자가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믿음으로 계속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최장암이 좀 늦게 너무 늦게 발견했는데 최장암이 어려운 병인데 굉장히 지금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최장암하고 간암 간경화증 환자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걸 봤습니다 최장암 환자에게 그 나으시면 연락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글 간증 밑에다가 오늘 어떤 간증 4304번의 중부기도를 끝마치시겠습니다 아멘